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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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말들이 많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덕실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모형과 자서전, 각종 이력을 설명해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대통령의 상자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방문객은 찾아보기 어렵고 고향 마을도 인적이 드문 상태입니다. 한때 48만 명이 넘던 연간 방문객은 대통령 퇴임 후 인기가 떨어지면서 8만 명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생가 중에서도 방문객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해 14억 원을 더 투자했고, 지금은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개관 이후 연간 운영비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40억 원짜리 생태공헌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7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불미스러운 죄, 범죄에 연루돼 있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으로서 기념관을 운영하는 문제에 가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 기회에... 포항시는 사업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의 어떤 충분한 의견과 어떤 여론이 사실 형성이 되어야 어떤 그런 사안은 결정한 사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휴관을 하던 운영을 하고 안 하고 결정사안은 시기적인 개념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유례없는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포항시에서 비리 혐의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수십억의 세금을 사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덕동호에서 신라시대 무덤 100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날이 감으로 호수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문화자청과 경주시가 유물수습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경주시 덕동호. 호수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저기 돌들이 발견됩니다. 가만히 보니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일부에서는 무덤을 둘러싼 호석도 보입니다. 5, 6세기 신라인들의 돌 덧널 무덤으로 줄잡아 100여기에 이릅니다. 1,500여 년 전의 공동 무덤이 확인된 것은 긴 가뭄으로 식수원인 덕동호의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수몰 전 논밭으로 이용되던 땅이 수몰 뒤 물살의 표면 흙이 씻겨 나가자 논밭 아래 무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머물던 고선사와 마을이 있던 이곳은 1975년 상수도용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잠겼습니다. 국보인 고선사 3층 석탑은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잘 보이지 않던 돌 무덤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항아리 등 토기 수십 점을 수습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무덤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5, 6월 이후면 이 무덤들이 다시 물에 잠길 수밖에 없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굴 조사 대신 대표적인 무덤만 표본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과 연관성 논란을 빚은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대한지질학회를 정밀조사단 수행기간으로 선정했고,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그제 포항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정밀조사단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한 뒤 앞으로 1년 동안 현장 조사에 들어가며 진행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10곳 중 9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한 중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입니다. 남학생은 눈썹과 귀가 나오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보다 20분 이상 빨리 등교해야 하거나, 휴대전화는 등교하자마자 전원을 꺼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인권침해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을 조사한 결과, 92%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에 넘치는 머리와 복장 제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교칙에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곳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 지역 일반 주택 가운데 기초 소방시설을 갖춘 곳이 절반이 안 됩니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도내 일반 주택에 사는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했다는 대답이 40%에 그쳤습니다. 기초 소방시설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불을 감지해 경보물 내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정부가 기존 단독 다가구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을 95%로 높이기로 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시군의원 선거구 잠정 획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차인 선거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계약된 안동과 영주, 2인 선거구가 다시 3인 선거구로 원상 회복된 건 긍정적이지만,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려 의성 2인 선거구 3곳도 3인 선거구 2곳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 1단 지배 구조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획정안이라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잠정 획정안은 100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54곳인 반면, 4인 선거구는 1곳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조 결성 쟁취를 위해 불을 짓은 제110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증언이 이어지는 미투 운동이 절정에 달한 요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화와 종교계, 정치권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미투 운동. 골문계 터진 거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지 않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야 했던 부분이 이제야 터지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빈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 드러나고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들은 특히 일반인 미투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81.1%가 안동모 새마을금고 사례와 같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이제 취업할 때도 다 돼가고 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약간 저희는 이제 침입 그거니까 약간 저항도 제대로 진짜 못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약간 두려워요.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 여성분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 또한 긴장하는 분위기, 신입생 환영회 등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도 이제 학회장들 관리도 하고 이제 신입생들한테도 술 강요 안 하고 뭐 어떠한 문란한 행위 그리고 성희롱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짓 폭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남성들 사이엔 여성과의 자리 자체를 피하는 이른바 펜슬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고립시켜 유리 천장을 공고히 하는 또 다른 차별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나 출장 가야 되는 경우 또는 회식 자리 같은 데서도 아마 이렇게 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인 불리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한국판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50여일 이 바람에 정착지가 어딜지 희망과 우려가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8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주시 간포면 간포일리마을과 상주시 함창읍 구앤리마을이 참여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두 마을을 대상마을로 정하고 예산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마을은 안전사고를 줄일 방안과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제안을 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형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수중드론과 수중로봇 등 해양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경북 동해안을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260억 원을 들여 수중드론과 수중로봇 등을 바다에서 직접 시험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험평가원을 세웁니다. 또 36억 원을 들여 수중글라이더 운용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며 수중드론 원천기술개발과 신기술인증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차감 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함부부가 24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업항은 52로 전월에 비해 15포인트, 비제조업은 66으로 4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3월 전망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57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당 포함센터는 경기 침체에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의 경우 상실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94%의 금리로 시설자금 5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 특화자금을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음식업과 서비스 업주에게는 2.74%의 금리로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7천만 원까지 2.5%의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지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천만 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차기 상공위원과 회장 선거가 각각 오는 22일과 29일 치러집니다. 윤광수 현 회장은 취임 당시 단임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상공위원 수는 기존 48명에서 53명으로 5명이 늘어나게 되고, 특별위원은 현행대로 2명은 선출하게 됩니다. 어제 밤부터 봄비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자료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비가 오는 지역이고, 하늘색 부분은 비와 눈이 오는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특보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비에 옷이 젖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에 젖어도 괜찮은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역시 아침부터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5도, 영덕과 포항이 6도, 경주가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풍랑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